여기는 피규어 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탈리스입니다. 자 이제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차례입니다. 이제 김연아 선수 나옵니다. 아 정말 떨립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거든요 지금. 그렇습니다. 제가 나왔습니다 정말. 김연아 화이팅. 자 슈트 프로그램에 도전합니다. 24살 164cm의 김연아 선수. 와 낡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정말. 정말 웃음이 아름답습니다. 수빈이 다르니. 화이팅! 오! 역시 나른답습니다. 지금 점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본 경기에서는 아마 완벽하게 나갈 겁니다.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아 이제 김연아 선수 곧 시작입니다. 떨립니다. 상당히 긴장된 순간입니다.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 선수. 김연아 선수도 지금 기도를 했어요. 화이팅! 김연아 화이팅! 김연아 Kanye 어후 너무 떨립니다. 내가 이정도니 감사하자마자 얼마나 힘드겠어 자 김연아 선수 많은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음악은 샌드인 더 클라운 어릿광대에게 보내주오 자 시련의 아픔과 창춘을 향한 그리움의 메시지를 담은 어릿광대에게 보내주오 자 김연아 선수가 이제 쇼트 프로그램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합니다 흐름을 타고 스피드를 이용한 치플 어찌의 트리플토록점프 완벽합니다 네 자 이제 출발이 좋습니다 아 지금 어둠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완벽 그렇습니다 자 두번째 네 점프 여유가 있죠 트리플토록점프였습니다 네 아~~ 아~~ 이 선 하나하나가 정말. 아 아름다워요. 예술이잖아요. 마지막 더블 학생까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합니다. 자 이제 점프 과제는 모두 다 소화를 했고요. 아 예쁩니다.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차원이 다른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잘한다 잘한다. 아 아름다워. 한 동작 한 동작 버릴 게 없어야죠. 맞습니다.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. 우와. 우와. 이 기술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여러 가지 많은 이 피겨스테이팅의 뒷면목을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뭐 따라올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점수를 봅니다 몇 점일까요? 제14.92점입니다 제14.92점 와 정말 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17년 동안 본인이 흘린 땅과 눈물이 모여있는 이 피파리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참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